자 화면문제로 잠깐 종료했었는데 음 다시 가보도록 하죠 아 이게 어떻게든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 알았어요 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 왜 그걸 못하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왜 원래? 얼려 얼려 이게 왜 안되는거야? 이거 이거 뭐지? 어 웃기네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안되는거지? 어 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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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돼 뭐 이유가 뭐야 저거 이상하게만 내버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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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ли 그러면 4개 일단 두개만 두개 두개 ok 오케이 아 일단 하기 전에 걸음을 좀 주죠 이후 일하는 강도 일단 걸음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곳에만 주자 됐다 됐다 대충 주자 됐지? 어 어 아 저기 끝에 두개가 꽥살나가지고 저 왜 저기는 안 지워졌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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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라 빨리 빨리 뭐였지? 와라 뭐였지!? 잠깐 한 번 더 정비를 트랩은 정말 한 번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20개 일단은 씨압부터 신고 일단 씨압부터 신고 아이씨 저기 왜 안 지워졌지? 오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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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호박쿠키 아이씨 아 네 아이씨 도둑 도둑 이거를 어 내 재밌는 생각이 났다는게 뭐냐면 도둑 이거를 여기 토끼가 많거든요 이쪽에 토끼가 많은데 토끼 많은 곳에 여기다 심어놓으면 어떨까? 여기다 심으면은 이 토끼들이 다 얘한테 먹히지 않을까? 가끔 와가지고 저것만 뽑아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저기 그 돼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랑 그런 걸 그 그 이거랑 그릇이야 이거랑 그 그 그 그 다 굽고 구워서 내부를 좀 올리고 말리는게 제일 좋긴한데 말리면은 풀로 되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새우로 바꾸자 구운 닭에 후라이를 먹으면 다시 새 닭을 주죠 새 날개 새 날개 어.. 21개 그리고 좀 넣어놓고 달걀 근데 이 구운 이걸로도 그걸 만들 수 있나? 달걀을? 그러고 보니까 이걸로도 달걀 만들 수 있나? 안먹지 고기만 먹어 원래는 고기가 아니라 고기가 달걀 모자랄것 같은데 고기는 고기 큰일 났다 다진마다 다진달 이렇게 다진 확인 이렇게 이렇게 깜짝이야 그리고... 저기...좋아...좋아...꼬기 하나 있다 꼬기... 이렇게... 하나는 넣고... 이렇게... 넣고... 야...이거... 썩어 하는데? 여기에는...어... 호박을... 이것과... 호박파이를... 호박을... 호박을...또... 호박! 타라라라라... 타라라라라... 타라! 타라! 이 정도 있으면 될거야 가면은 어차피 그 몬스터고기는 미친듯이 얻어봅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 생각 못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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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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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꿀나오, 그 벌 나오죠? 그럼 감수해야죠 아이고 뭐야 뭐야 아이고 쿠키를 좀 먹어야겠는데 정신력이 바닥인데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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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까지 지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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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일단 저걸로 좀 따가야겠죠? 아래도 있는데? 오지마! 오지마! 따라오지마요 일단 아홉개정도 가야죠 가자아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되지? 어? 여기도 슬슬 저 웜이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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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흠 음 아 이건 필요없는데?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흠 야 이거 뭐냐? 야 이게 없냐? 라이트볼이 저기 있다 강간 이렇게 거미줄인데만 살짝씩 피해서 어 마블이다 마블이 여기 일단 저쪽은 어 이쪽은 지금 다 돌았으니까 여긴 완전히 이제 깔끔하지 다 해가지고 음 이쪽인데 어차피 어 왜 이렇게 많냐 다 고기 아니야 괴물고기 다 썩은 거 아니야 지금 나이트메어 시간이 없어지려고 하는 거야 되려고 하는 거야 아 나이트메어 시간 된 거구나 아에요어.. 오오오.. 오 오옹 오오오오오오오오... 죽을뻔했다 골로 갈뻔했다 그готов 어오오 Wednesday 저기로 가죠 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질 테니까 근데 방금 나이트메이어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은 곤란한데 음 저거 따고 싶은데 가따간 죽을 것 같애 오오 세 마리야 세 마리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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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 먹었다가 죽는다 오오 오오오 오오하 와와와와와 와아 오메 오오오 텔레스테이션 스태프가 내 생명을 몇번이나 살리는구나 아 이제 어디서 계속 따라오는거야 야 집에가 빙글빙글 돌만한데 없나 아 저쪽으로 다시 나가야겠네 미치겠네 아 빨리 저녁 빨리 저녁이 내려라 나이트맨 시간 끝내라 아따 진짜 오오오 근데 지금 지금은 갑옷 입어가지고 맞아도 안아프긴 한데 흠 빨리 좀 끝나지 끝났나 아 안 끝났어 아 아 아 아 아퍼 아 아 아 아 아 안 아 아아 아..나 끝까지 따라오네 야아.. 미쳐버리겠다 아 시간 언제 끝나는거야 이거 야 이 텔레포트 스프 몇번이나 쓰는거야 됐다 됐다 끝난거 같은데 아 아직도 아깝다 어어 아이씨 야 따라오지마 아이씨 아 아까워 아까워 내구도가 아깝다 내구도가 아깝다 다시 가방 주스러 가자 이제 그 시간이 끝난거 같으니까 끝나라 이게 오래 빨리 끝나 왜이렇게 안끝나 됐다 됐다 끝났다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같은데 끝난거 같은데 아 뭐야 끝난거 생각은 안하네 한개 아 몰라 그냥 아 이것좀 가져와서 올라오겠더만 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어 보였어 아 시간이 이렇게 된게 아니라 이거 끝날생각을 안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그렇게 큰거 같지가 않은데? 야 이거 끝날려고 하다가 안끝나 큰일났네 아이고 아 쿠키 그냥 있는거 다 갖고 올걸 반샷만 와 그것도 후회가 되네 안따라오나? 안따라오는거 같은데? 안따라오는거 같은데? 좋아 보석 나왔다가 트록색이긴 하지만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오우 너무 많은데? 도망아따롱아 직선око 도망가 어 vont 워우 워우 어? 이거 어딨어? 한바퀴 돌아서 됐다 아아 나이씨 드디어 끝나네 자 이때 빨리 가방 갖고 오죠 계속 쫓기느라 가방 이거 뭐고 가방 이거 뭐고 오오오 왜 여기다 죽여 어어 어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음 일단 여기다 가방을 놓죠 어 보석이다 어? 많이 준비해온 보람이 없는데 이러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저녁도 아닌데 이런 애들은 저녁이 돼도 안없어 나 죽이자 오 오 너무 많은데 오 잠 small 자 잠깐만 재산 X2 어딜 도망가! 오우 자자자자자자자 모어메 아 그 자식 멋있어 자 저기도 저기하나 있는데 아 그 자식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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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오렌지색이다 봉거지로 가 봉거지 봉거지는 아니고 어 보석이다 오우 가방 있는 곳 스으으으으으으으음 보석 일단 가만히 있어요. 아 근데 그냥 갈까? 지금 가면 그래도 위험한데 지금 가는 것도 위험해. 일단 일단 가만히 있죠. 아 나이스. 오오오오. 오오오. 그냥 튀자 안되겠다 오 오 그냥 도망가자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바로 올라갔다 아 시기가 너무 안좋았어 들어오자마자 나이트매였고 그게 두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음 뭐 일단 몇개 없긴 했는데 towels 자 빨리 올라가 오오오오오오 겨울이잖아 아씨 안되겠다 어.. 어.. 안 돼 안 돼 뭐야 뭐야 자 일단 벌써 겨울이 왔네 우석을 넣어 놓고요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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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놓고 아.. 아.. 기어 놓아놓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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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이 그렇게 이게 괴물고기좀 어디가야될거같은데 괴물고기좀 어디가야될거같은데 괴물고기좀 어디라고 아이고 다 썩을려고하잖아 일단 돌..돌 도와드려 아 마블도 넣어놔야되는데 고기좀 얻기위해서 새들좀 잡을까 새모자 끼고 으흠 괴물고기보다 일단 고기를 얻자고 고기 얻는거야 뭐 새모자 끼고 새잡으면 되지 어?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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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애들은 어디서 오는거야 어..이쪽에서 올거같은데 한번 방문을 해줘야지 걔네들 티올라오는거같은데 안티올라오네 야 튀올라오봐 펭귄 야 튀올라오봐 펭귄 쯧 됐다 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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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달걀 만드냐 안먹네 제게랄 안먹는구나 뭐 이색 모자가 퍼팔로 방안뇨과도 있자 아 그리고 이거에 오메랑 오메랑은 어떤거지 여기있네 소스랑 거미죽이랑 다음 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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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팡이를 얼음 지팡이로 바꾸고 얼음 지팡이 없네? 어? 얼음 지팡이 다 썼나? 다 썼나 보네 또 만들어야죠 얼음 지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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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지팡이 아 뭐야 새 새 새 아이고 이런 어? 아 자막 빙글빙글 돌고 있겠지 마 어? 여기 빙글빙글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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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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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이빨을 겁나게 많이 줘 지금 야 이빨이 이빨을 살쪄요 아 괴물고기 부족했는데 다행이다 저 괴물고기는 다 살갈로 바꾸죠 아 어? 어? 어어 저기를 이빨까지 어 저기도 하나 더 있네 자 자아 어 고 쁘쁘쁘 빨리 빨리 뜨거웠잖아 이렇게 해도 지금 울려나 여기에 파이어 다트 그럼요. 롬앤. 자, 한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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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야 은님 말씀하세요? 어... 어...잠깐잠깐 나와라! 자 이렇게 온다! 나온다! 어? 어... 원래는 고기 얻으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고기가 엄청 싸이죠? 어... 아... 그 놈이 포션 만들어야 되는게 뭐지? 무기도... 아... 아하... 뭐였어 아... 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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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야만 온다 올텐데? 뭐야? 왜이렇게 안와? 온다 온다 어디야? 어? 어디야? 온거 같은데? 꼴레? 어? 분명히 왔는데? 뭐가지고 튼거지? 안가지고 틀만한게 없는데? 가지고 틀만한게 없는데? 다 썩고 있는거 아니야? 아... 다 썩했어 다 썩했어 아... 왜그래? 아... 으음 어 여기에는 되나? 으음 이러니까 나무를 겁나게 많이 쓰지 쓰읍 왠지 여기서 오다가 덫해가지고 죽을.. 죽었을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없네 쓰읍 분명히 어딘가에 오다가 죽었는데요 뭐 가져갈만한게 없어지질 않는데? 뭔가를 가져갔나? 뭔가를 훔쳐갔나? 간에 아 흐음 흐흐흐흐 흐흐흐흐 음 음 으흐흐흐 으흐흐.. 아이고 깜짝 놀랐네 실패한 줄 알았어 이제 안온다 잠깐만 딸기 딸기 너무 많아 이제 뭐 솔직히 똥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으니까 저렇게 된거는 그냥 냅둬죠 트 에로엘이 멋있어요 저렇게 된거 그냥 냅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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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거를 어 지금 본거지에 있는걸 이 호박들 음 일단 서른여섯개라 서른여덟개라 음 하핀 몇개지 마흔여덟개면 스물 스물여덟개 좀더 있어야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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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들러 이 치 집에 안들어가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잠시만요 LO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